이번 주는 윗클리! 안녕하세요, 윗클리입니다. 5월 17일 생년의 날 우리 공이지 언니들 20살이 된 언니들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꾹과 케이크를 준비해서 직접 꾸며가지고 언니들 모르거든요, 지금. 맞아요, 몰라요. 언니들 몰래 이렇게 꾸며서 줄 거예요. 저희가 바로 지금부터 케이크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이 예쁜 콧과 저희가 꾸민! 조금 왕성하지만 열심히 꾸민 이 케이크를 꾸며 공의자분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고향들, 성년 축하합니다. 오, 몇번 없어요? 네, 둘, 몇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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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몇번. 저희의 20살도 너무 영광이고 싶으지만 여러분의 21, 18, 17, 18. 아, 둘, 몇번. 다 긴장된다. 와, 우리 같이 사랑해. 고객 주소 3편 축하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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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